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대의 정원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크게 깨우친 것이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뭘 많이 깨우쳤는가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쉽지만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연구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잘한 결정 가운데 안 한 거죠. 그때 정세 판단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문제를 사실과 진실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가능하면 안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반화하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한 분께서 이제 인문계 상위 고득점자가 의과대학을 간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공박소는 의료계를 대변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계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의 의사 문제도 의사 수혜 문제가 아니라 가야할 진료가의 의사들이 배치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면 모든 문제가 자원 배분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 글을 남기시니까 바로 이런 무슨 글을 남기셨는가 하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 일부만 보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좋은 영상 양질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신 분은 뭐 어마어마하게 드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밑에다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밝혀주셔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얼마나 재앙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더 심해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입 다물면 그냥 편안하니까. 법률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을 때 다 드러나도 법률 한 사람들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받는가 하니까 전부가 다 공박사님 그렇지만 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비용은 다 같이 지르니까 자기 지갑에 돈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 다 지금 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본인의 감각하고 맞지 않으면 당장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다 입을 다무니까 전체가 다 이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홍식 원장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장문에 글을 기구하셨는데 이제 의료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 대부분 의대 정원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대 진학을 바랄 수 있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학원 및 관련 사업자들이 의대 정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전체 국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의사들을 꺾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은 다수입니다. 의사 구전 불편한 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어느 년 중에 의사들은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며 환자를 볼모로 입금만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속내는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이 되고 의대생도 들어오고 전공의가 하나둘 복귀하는 윤석열이 의사를 꺾는 시나리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은 의로를 자기 관점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다다익선이라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의로 서비스 경쟁이 올라가서 보다 값싸고 편하게 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별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져 일반인과 소득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탓입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이야기가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될 의로비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봉급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의로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 의로비 지출이 늘어나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모든 세상의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름 D를 따르게 됩니다. 팔려야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 서비스는 아주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뭔가 하니까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수가 이름 한 사회가 지탱에 대한 의사수보다 의사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게 필적해서 한 국가가 치료해야 될 의로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비례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경제 원리의 하나인 프로바이더 인듀스 디멘드가 유독 강하게 작동되어 국민들 의로비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지 어떻게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지 그걸 이해하고도 쉽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끔 미워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아니 왜 의로계를 대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한 국가가 의사 수를 그냥 급증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 인정 안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의료 국가들은 의사를 과도하게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부분 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하고 다르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저는 뭔가 아니라 30대 말에 경제연구원을 만들어가 여러분들 한참 활동할 때 그냥 떠나게 손을 튼 거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20년 30년을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니까 난센스고 바보 같은 짓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공공 이슈는 일제 안 다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그냥 어떻게 운명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공공 이슈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죠. 그런데 공공 이슈를 다루다가 우파 유튜브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에서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해 주면 되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저게 아닌데 저렇게 가면 망하는 데 아닐까 여러분들 소수의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뭡니까 욕을 먹고 하는 거죠. 대중을 설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끝날 겁니다. 그 비용이 이제 크겠죠. 그 비용이.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원은 의대 가기를 열마하는 학부모가 있고 정부가 탈법적으로 밀어붙지만 의사를 한 번 꺾어주기를 바란 사회분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의료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성공인데 의과대학 정원은 결과로 의료를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아는 거죠. 의사들은. 아 의사들은 수술받을 의사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 의사수 늘리게 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은 안타깝겠습니까 성공이란 의료가 제대로 의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선호한 대행병원은 몰락할 것이고 필수 의료가가 이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니까 작은 의료기관은 천국이 될 겁니다. 의사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중증 응급환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에서 보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죽더라도 앰뷸런스 타보는 게 부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대형병원이 몰락했는데 사슬 앰뷸런스 업체가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수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현직 의사들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김홍식 원장께서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페이스북이 수천 명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러 명이 와가지고 보는데 하도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억 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을 좀 들어라. 의과대학 정원은 늘릴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들 수술 받기가 힘든 세상에 온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 파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드러납니다. 얼마 안 갈 겁니다. 금세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도 의사 자신들조차 중증 응급 질병은 치료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이야기가 누구에 나옵니까. 주수호 여러분들 개원님께서 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끼리 여러분 아는 거가 아름아름으로 부탁해서 치료받는 것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현존 필수 의료 의사들이 지치면 우리나라 중증 응급 질료는 막을 내립니다. 죽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죽는 운명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박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이 필수료과분들이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야간 당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 그걸 보고도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될 건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는 거죠. 편의전보다 훨씬 더 의사 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건 개인의 의원들이고 그냥 작은 병 생기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큰 병이 생기면 가야 될 대형병원의 역할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귀에 좀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낸들 여러분들 귀에 순한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싶은데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유튜브들이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본전 이상 하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죽는 건 나중에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딱 통박을 보니까 저건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보니까 남는 장사 하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 오늘 요지는 이렇게 참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는 여러분들 참 꼼꼼하고 잘 따지지만 이게 참 이렇게 따지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 김용식 원장님은 정확하게 사태를 보는 거죠. 의료 서비스는 정말 특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화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의료 빼고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의사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마운 건 한국은 의사 수는 평균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부지런히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 수가 많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효과를 거둬온 겁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좀 건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것.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오늘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개원이들은 수없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형 병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런데 벌써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5, 6년 정도 전문의가 현장에 이런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300명 평소에 3천 명이 나와야 될 게 300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필수의료과 대학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를 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 그 의료기술이 전수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비법이 전공이 4년차 5년 3년차 2년차 1년차 인턴 그게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컨베어 시스템처럼. 그리고 전문의. 그거를 현직 의사들이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충수염이 발생했다. 충수염을 누가 수술할 거냐 이런 과정에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컨베어 시스템 가운데 산 4, 5년 차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수습을 하려고 할 건데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4, 5년차 빠져도 그냥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만두니까 더 전수가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료 문제는 또 전부가 다 비용을 같이 치료해야 되니까 개인 지갑에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쓴소리 좀 다른 소리 하게 되면 미워하고 뭡니까. 댓글에다 욕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영원히 공공문제에 언급 안 했을 겁니다. 왜 언급 안 했느냐. 벌써 30대 말에 깨우쳤으니까 공공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 덧없는 이야기다. 대다수 사람들은 들을 생각도 않고 그냥 한국과의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민도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거다. 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손을 떼고 여러분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 20몇 년 전 이야기이네. 세월이 흘러가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공공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낯간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세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펴낸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감동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이 양반이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가 아니고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를 이렇게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 두 권은 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권은 김동주 박사의 필생의 역자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은 아주 참 잘 쓴 책입니다. 자 여러분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